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이번에 두럼특검 리포트가 나오면서 과연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나는 스파이 당하고 있다 라는 그게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메인스트릿 미디어는 거의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이 사건이 워터게이트보다도 더 큰 사악한 정치적인 사기극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건 그동안 언론이 사실 정치나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된 거죠. 서버를 통째로 해킹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의 백악관 진무실 서버를 통째로 해킹했다. 엄청나죠. 크라임 오브 더 센츄리입니다. 세기의 범죄입니다. 세기의 범죄.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당시일 뿐만이 아니고 후보를 지나서 대통령이 된 현직 대통령실을 해킹했다. 이거는 워터게이트보다 훨씬 심각한 세기의 범죄 맞죠. 그런데 힐러리는 이게 another best right wing conspiracy 또 다른 우파들의 음모다. 음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사건은 엄청나게 연루된 인물이 많죠. 그리고 이 중심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 러시아 관련해서 잠깐 재밌었던 기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항상 외국 정상이나 누가 오면 이렇게 5미터짜리 테이블에 앉아서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5미터짜리 푸틴 테이블에 대해서 패러디가 많이 나왔죠. 미테랑 대통령이 왔을 때도 이렇게 5미터 말도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이런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했고 누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올라프 슈츠 총리가 왔을 때도 이렇게 회담을 했고요. 지금 이 장면은 자기 측근과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한답니다. 측근과 대화를 할 때도. 그래서 패러디가 이런 식으로 나왔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패러디도 나왔었고. 또 컬링. 아예 테이블 위에서 컬링하는 모습. 이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치는 이런 패러디도 나왔었고요. 아예 이렇게 시소 타는 패러디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 푸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중심에 서 있고 힐러리 스캔들이 중심에도 서 있는데요. 미테랑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 나와 있는데요. 푸틴의 꼭두각시가 트럼프였다. 이게 힐러리 캠프에서 주장해 온 얘기였죠. 푸틴의 꼭두각시가 트럼프였다. 과연 그런가. 세기의 범죄가 밝혀지고 있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터브 게이트보다 훨씬 심각한 세기의 범죄이고 사건 내용도 굉장히 반대하고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명을 발표하면서요. 더럼 특검이 세기의 범죄를 밝힐 거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의 스파이 행위에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이 쏟아올 것이다. 쏟아져 나올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럼 특검 수사에 따르면요. 힐러리는 트럼프에게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대통령이 된 트럼프를 러시아와 엮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도의 반역이다. 트리즌 반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더럼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이 리포트를 보면요. 한 법무부 관리 발언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힐러리의 해킹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대하다.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제이크 설리반이 TV에 많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가 러시아 최대 민간 상업은행인 알파뱅크와 은밀한 서버 링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제이크 설리반이죠. 지금 제이크 설리반이 이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FBI, CIA 그리고 CIA 존 브래넌 국장이 오바마와 바이든 당시 부통령에게 다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 있죠. 또 서스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힐러리 캠프를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았고 돈을 청구해서 받은 그런 흔적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FBI에 가서는 나는 어떤 캠프를 위해서도 일하고 있지 않다. 공정한 제3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FBI의 거짓말한 죄로 기소가 됐었죠. 그래서 제이크 설리반의 역할은 뭐냐 또 바이든의 역할은 뭐냐 오바마의 역할은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수적인 매체 게이트웨이 펀딧 있죠. 게이트웨이 펀딧인데 여기서 보면 설리반 보좌관이 오바마 행정부의 NSC 부보좌관인 벤 로드와 이메일에서 언론에 자기가 거짓말한 내용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기도 했습니다. 이메일에 뭐라고 썼느냐. 제이크 설리반이 벤 로드 NSC 부보좌관에게 이메일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정권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병사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힐러리 캠프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러시아 스캔들을 거짓말로 꾸며냈다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많은 의원들이 나서 비판을 아주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이 러시아 스캔들 거짓말을 만들어내면서 힐러리 캠프를 위해서 일했던 제이크 설리반이 지금 미국의 국가안보를 맡고 있는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힐러리의 트위터에 나오는 내용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은행을 연결하는 커버트 서버 링크 은밀한 서버 링크가 있다라고 썼는데 이 정보의 출처가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죠. 팍스에서는 연일 비글댄 워더게이트 워더게이트보다 훨씬 큰 스캔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터커 칼슨 터커 칼슨은 요즘 보면요 무슨 방송계의 마이클 졸던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샨 헤너티와 터커 칼슨이 하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높죠. 그리고 동영상 조회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런 앵커들이 나와서 한국 같으면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직설 돌직구를 쏟아내면서 현직 대통령 비판하는 거 보면 와 미국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럼 특검 리포트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얘기 중에서 어떤 것이 트루 진짜이고 어떤 것이 허위 정보였는가 이런 것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 허위 정보로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러시아계 미국인 이고르 단첸코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정보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라는 건데 이 단첸코라는 러시아계 미국인이 FBI의 허위 진술한 혐의로 체포가 됐죠. 그리고 이 단첸코라는 사람이 제공한 정보는 허위인 거다. 이렇게 드럼 특검 리포트가 밝혀되고 있습니다. 드럼 특검은 2019년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임명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를 조용히 물밑에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럼 특검은 그 전에 있었던 로버트 뮬러 특검 부실한 수사를 해서 밝혀내지 않았던 사실 밝혀내지 못하기보다는 밝혀내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도 지금 점점 밝혀내고 있죠. 그리고 뮬러 특검은 그때 뭘 했느냐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대선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봉합을 했습니다. 도움을 받긴 했는데 대선 결과 뒤집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의 수사를 두고 사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드럼 특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거짓말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성명 발표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 정도로 해킹을 할 능력이 있다면 외국의 적국들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 백악관을 그들도 해킹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사이버 시큐리티가 지금 큰 문제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의 범죄, 워터게이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주류 매체들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 드럼 특검이 콜트 파일링 했지만 그들의 내러티브는 오프트랙,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보수 매체에서 떠들고 있는 소문일 뿐이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주류 매체들에 대해서도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언론이 부패를 했기 때문에 취재를 안 한다. 그리고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뭔가 강요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조용히 있을 수는 없을 거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들도 드럼 특검의 수사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럼 특검은 그동안 조용히 물밑에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뮬러 특검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드럼 특검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콜트 파일링 된 내용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라고 합니다. 드럼 특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사진도 안 나오고 동영상도 더 이상 안 나오고 인터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드럼 특검이 일부분만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